그곳은 가는 길조차 높고 험해 더위도 더디어오고 폭염도 한 발 비껴간다죠. 피서로 이만한 곳이 없다기에 태백선의 한 기차역으로 기꺼이 여름을 마주나왔습니다. 여기가 현재 해발 855m, 아마 우리나라 역 중에서 가장 높은 역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바로 그 추전역입니다. 고도는 높고 기온은 낮은 이 하늘 아래, 이 정거장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알려줄 시원하고 맛있는 밥장으로 여정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백두대간 그늘 아래서 찾아낸 네 가지의 여름맛. 그 더할 나위 없는 태백의 여름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부터 하늘의 죄를 지냈다는 민족의 영산. 그 태백산 아래 펼쳐진 백두대간의 고온 도시가 바로 강원도 태백입니다. 태백산 아래 첫 골이라 불리는 태백산 마을. 산 중턱에 터잡고 사는 터라 집 앞 길섭에만 나가도 사철 마르지 않는 약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여름에 더 진가를 발휘하는 태백산 지하수. 물 맛이 없었던데. 아이고, 시원하고 좋죠. 덕분에 얼음 없이도 거뜬히 여름을 난다는군요. 지금, 지금 이거 20도. 한낮의 기온 역시 시원합니다. 보통 여름에 여기 온도가 얼마나. 25도는 뭐 변경되고. 그러고 추울 때에는 18도는 100도 안 돼. 밤에도 새바람 올라오고 하면 추울 거 말고지 그래. 그래서 문 꼭 닫고 자고 그래. 열대야가 없는 산중의 여름. 부러운 건 그뿐이 아닙니다. 백돌아지 이거 백돌아지. 이것이 고분이라는 거고, 고분. 한약방에 들어가는 것. 천국. 천국. 풀리자. 이런 거는 또 마고. 산나물 이거 다 산나물. 이거 전부 산나물이야 이거. 여기에 해발이 930. 잠시. 태양산 밑에 지대가 높고 공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잘 자른다고 여기가. 해발 1000m 가까운 청정고원 지대다 보니 집집마다 앞마당이 그대로 나물밭이자 약초밭이 되었다는군요. 그중에서 복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 약초가 있답니다. 이게 뭐예요 뭐. 삼채요. 다른 데는 이게 자꾸 이렇게 녹아서 죽고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지대가 높다 보니까 여기가 잘 되는 거예요. 히말라야가 원산지인 삼채는 고랭지 약초인데요. 해발이 높고 기온이 낮은 태백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생긴 모양과 맛이 인삼과 비슷해 삼채라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산삼이나 인삼 등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이 풍부하다는군요. 그래서 기운을 돋우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답니다. 갓 수확한 삼채를 고추장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내면 입맛 없는 여름날 밥반찬으로 제격이라는군요. 태백산 마을은 다른 지역보다 여름 나기가 수월한 곳이지만 그래도 1년 중 가장 고약하다는 삼복더위는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때를 맞춰 여름보양에 좋다는 삼채로 다양한 요리를 즐깁니다.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삼위다. 특히 삼채뿌리 튀김이 별미라는 우유. 완전 인삼 같아. 인삼 같고 인삼보다 더 나아. 진짜 맛있어. 먹어봐야 안다니까요. 한번 드셔봐요. 뿌리는 뿌리대로 잎은 잎대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삼채. 뿌리 튀김을 하고 남은 삼채 잎은 그대로 갈아서 접을 내는데요. 이대로 녹즙처럼 마셔도 좋지만 복날에는 아주 특별한 쓰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다림 음식인 닭백숙에 육수로 쓰는 겁니다. 삼채가 좋으니까요. 이제 닭하고 궁합도 잘 맞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먹어요. 계속 먹어요. 집 앞 덮밭에서 자란 황기며 엄나무, 능이버섯과 같은 태백산 약초는 물론이고 인삼 못지않은 삼채까지 듬뿍 넣어주면 그야말로 보약이 된답니다. 맛있겠다. 중복되고 뭐고 이렇게 해서 하면 땀을 좀 덜 하고. 여름철에 진짜 좋아요. 한여름 뜨거운 장작불도 마다 않고 안악들이 삼복도의 물질 보양식을 기다리는 동안. 마을 냇가에서는 천념이 한창입니다. 워낙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이라 물 또한 맑고 깨끗합니다. 일급수에만 산다는 민물고기들을 여기서는 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이마침자 먹은 거야.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복대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리고 이래가지고 또 다시 일일이 열심히 하고 농사 잘 돼가지고 풍련되고 했어요. 이걸로 기운 차려가지고. 해마다 복날이면 삼삼오오 모여 천념을 하며 더위를 씻어내고 잡은 물고기의 손맛 더해 함께 나눠먹는 재미. 그것이 산중에 사는 맛이겠죠. 올해도 어김없이 태백산 마을 사람들은 민물고기 튀김을 준비하는데요. 민물고기를 고추 속에 넣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게 고추 속 안에 고기를 넣어가지고 민물고기를 넣어가지고 이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태백산이니까는 이게 있는 거지. 고추가 민물고기 특유의 냄새도 잡아주고 매콤한 맛까지 더해줘 입맛도 드는데 그만이라는군요.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면 마학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또 하나의 복날 별미가 됩니다. 이거 참 스타가 이제 하나도 도망가도 모른다이. 얼마나 맛있는지. 할아버지가 고기 잡았다가 할머니 보러 맨날 해달라 그래. 고기도 못 잡고. 이런 보양식을 잡어야 건강하시다고. 머리도 머리도 대부분 좀 냄새 안 맡고도 머리가 좀 뿜어진 것 같아. 오늘 많이 잡수세요. 오늘 많이 먹겠다. 많이 먹겠습니다. 이거 끓여 먹고 힘내가지고 농사도 많이 많이 잘 쳐. 할아버지 많이 잤어. 많이 먹었어. 드디어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봄날의 백미가 완성되었습니다. 높고 푸른 태백산에서 자라 고온의 맛과 영향을 그대로 품은 상체 백숙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에 태백산에 온갖 약초가 들어간 보약 한 그릇입니다. 봄날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산이 내어준 까닭에 넉넉하고 함께하기에 고마운 여름 밥상입니다. 이렇게 태백에서 만난 첫 번째 맛에는 태백산만큼이나 높고 기운찬 태백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구름도 바람도 쉬어가는 곳입니다. 구름도 바람도 쉬어가는 곳입니다. 태백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지요. 이 첩첩 산중은 평균 해발만도 700여 메다. 그 깊고 높은 숲이 만들어내는 물과 바람 그리고 찬 공기 덕에 여름 평균 기온이 19도 안팎이라네요. 어쩌면 태백의 발을 내딛는 순간 비선언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잎들이 또 바람에 흔들리면서 부채도 내주고 여기에 계곡, 물소리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지금이 한여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시원한 계곡입니다. 아유, 빌딩 숲의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고온의 청량함이 낙은해를 방지네요. 이 계곡보다 더 시원한 피서 명당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 금강으로 유명했던 조탄 마을입니다. 아이고, 지금은 이 동네분들이 저법 피서지로 사람들, 누가 말소리가 들리시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망중환이군 기사를 여기서 하고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30여 년 전 문을 닫은 금강인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더위를 식히는 그런 피서짐이 호텔이고 이렇구만요. 여름에 좋아서 우리는 여름 피서 차서 옵니다, 수박 사들고. 그래, 벌써 참 기운이 나와서 여기 들어오는데 보니까 김 좀 봐요. 이게 전부 냉기가 일로 나가는 거구만요. 이 안이 계속 평균 5도, 6도. 아, 이 안은 안 떨어지고? 네, 안 떨어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보석을 고렇게나요. 네. 아이고, 벌써 추워져요. 네. 뭐여, 잠바? 네. 저 아내들 한번 입어야 됩니까? 추워져 입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벌써 시원해요. 막 그냥. 아이고. 한여름인데도 다들 긴팔을 입고 있는 이유가 있더군요. 갱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척 서늘합니다. 마을분들을 따라 따라간 갱도는 일제강점기부터 60여 년간이나 노다지의 꿈이 펼쳐졌던 곳이랍니다. 어우, 시원하나. 야, 춥네, 이거. 금이나 오는 데라 그런지 돌이 금덩어리같이 단단하네요, 쟤. 네. 어우, 점점. 점점 낮아지는데. 네. 온도가 있네요. 네. 네, 지금 5도입니다. 5도? 네. 아이고, 5도인데 손이 다 싫었네요. 네, 싫으신다요. 한 잔이요. 그리고 이 안에 조금 더 들어가시면 조금 따뜻하고. 아휴, 따뜻하긴 뭐. 됐습니다, 이제. 따뜻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잘 나가셔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도 아주 많아요. 이 보물찾고예요, 보물찾고. 이제 갱도하는 금 대신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이게 사. 우리 사모님, 회장님 김치예요? 이게 영어. 요거 6년 된 거? 예, 예전 됐습니다, 요거. 이야. 냄새가 좀 묵은 냄새가 대단하네요. 예, 예, 예. 요거는 갓김치가, 요거는 갓김치는 예전에 한 벌째 요리했어요. 아유, 여기도 갓김치. 여기는 주로 갓김치 많이 드시네요. 옛날에 토둥갓이라고 여기는. 토둥갓? 예, 예. 시골에. 계속. 가뭄도 싼. 예, 예. 이게 좀 짭니다. 저쪽에는 이렇게 돌쌍만 하지만 우리는. 작은 조금도 새야 될 것 같아. 이게 원래 많이 짭니다. 맛만 먹으면 되는 거죠? 예, 맛만 보십시오. 많이 짭니다. 아유, 소금이네, 소금. 늘 머리 잡으세요. 머리 다 이제 젖어. 아니, 이제 해가지고 만두도 이제 먹고 정변도 부채 먹고. 네.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그 모양새가 열무김치를 연장케 하는데요. 이게 강원도 토종갓이랍니다. 맛있게 생겼잖아. 맛있었어, 가을에 가도. 이제 보류가 안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 탁! 하나 먹으면 그냥. 그냥 안 먹으면 하겠다. 흔히 갓하면 여수를 떠올리지만 강원도 산간에서도 오랫동안 갓을 재배했다는군요. 가을에 소확해 소금에 절여 삭혔다고 합니다. 잔거리 변든지 않던 시절 오래 두고 먹을 요량이었던 거죠. 맛있다, 이래. 보류가 생각나지? 왔다고 특수, 메뉴 특수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다. 아주 맛 좋아, 이거는. 고맛이다. 가을에 해갖고 겨울 내내 만들어 놔둬도 신맛이 안 나. 이 알칼리성이 있어서 신맛이 안 나서. 1년 12달 갈 수 있는 거는 이 갓김치야. 염장에 두고 때마다 꺼내 이 갓김치 무침을 해 먹었답니다. 김장 때 담그어 1년 내내 먹지만 갓김치가 유독 맛나는 계절은 더유에 지쳐 입맛을 잃은 이 여름날이란군요. 갓김치와 당면, 으깬 두부에 갓인 양념을 넣고 버무려 소를 만듭니다. 만두를 빚기 위해선데요. 고기 대신 채소로만 소를 채워 채만두라고 불리는 갓김치 만두입니다.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명절이나 잔칫날 같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별식이었다고 합니다. 삶아진 갓김치 만두는 그대로 먹지 않고 찬물에 넣어 식혀 먹는다고 하네요. 고기가 아니라 채소를 넣은 덕에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갓김치 만두. 또한 차게 식혀 먹으니 더운 여름날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갓김치가 빛을 바라는 또 하나의 음식은 메밀전병인데요. 조탄 마을의 안악들은 이 메밀전병에도 흔히 넣는 배추김치 대신 갓김치로 소를 채웁니다. 배추김치는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넣으면 물이 많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갓김치로 합니다.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그 맛과 식감 덕분에 음식마다 갓김치가 빠지지 않습니다. 조탄 마을에도 복날이 찾아왔습니다. 홍두깨가 등장한 걸 보니까 국수를 만들 모양이시네요. 아이고 여덟살 먹은 거 밥하라고 찍혀놓고 밥 들어가잉. 늦잠 자다가 궁속에서 밥 한 일하고 날이 쳐서 빨뜩 떠벌는 거는 해가 하면 중천에 올라온 거야. 이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삼복대는 농번기가 한창이라 음식 장만도 큰 일거리죠. 삼계탕은 하기가 또 힘들잖아. 아침은 여름이 뻘뻘 흘리면서 삶아야 되니까. 요건 해가지고 금방 쌈고 이러니까 그래가 시원하게 해서 한 글씩 먹으니까. 좋아 그래. 삼복더위에 밭에서 땀 흘리고 돌아와 시원하고 푸지게 먹는 한 그릇. 일손 바쁜 조탄 마을 농부들에겐 이 국수가 최고의 복달인 음식이랍니다. 삶은 면은 찬물에 바로 넣어 면발에 탄력을 더합니다. 이게 원래 국수가 이렇게 콩국수하고 다르잖아요. 두껍고 국수가 모양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먹다 보면 코도 어디 막 퍽퍽 칠 수도 있어. 그래야 콧뚱국수라 지금. 차가운 장국을 곁들여 먹는 여름 국수. 콧뚱치기 국수의 활용 점점 역시 갓김치입니다. 오랜 세월 입맛과 기억 속에 저장된 최고의 음식이죠. 다른 거 갖다 놔 아무리 좋은 거 닭 백수 같은 거 갖다 놔도 좋아하지를 않아요. 가시 이제는 이제 입에 딱 이제 맞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이라도 가면 갓김치가 없는 집이 없어요. 1년 12달. 그래서 좋아야 하는 거예요. 계곡보다 시원한 피서 명당에서 나누는 태백에서의 두 번째 밥상. 묵은 갓김치처럼 그 기다림의 세월만으로도 맛있는 여름입니다. 아삭아삭 코니 참 맛있어요. 갓이 갓을 많이 심으시나요 아니면 갓이 맛있어. 집에 먹는 거는 전부 다 이걸 해 놓고 먹거든요. 이거 오시면 김치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김치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아요. 아유 맛있는 건 다 잡숩네. 이렇게 좋은 참 여름 별장 안에서 초복 밥상을 맞이하니까 참 엉망물 줘도 살 수 없는 자연이 좀 특별한 선물이다. 이 자연을 지금 저는 여기서 호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 아주 음식점을 하나 차렸다고 생각했네.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태백에서 한때 기차는 바깥세상과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 철길을 따라 반세기 전만 해도 철암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났고 역 앞 철암장터는 문전성실을 이뤘다죠. 하지만 그 시절은 이제 60년째 철암장을 지키고 있는 생선 난전과 그 세월만큼이나 나이 든 단골손님들. 그리워 주인장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 태백 산속 한복판에 매일 어물전이 설 정도로 호황이던 그 장소입니다. 그때 이준태 할아버지는 기차로 생선을 떼다 파느라 청춘을 다 바치셨다는군요. 부산서 태어나서 크기는 부산서 컸고 군대 생활도 없어. 부산서 군대 생활했고 딱 여기 올 적엔 살년만 했다 간다 하는 게 60년이 있었어. 탈탑 사람이 다 모였어. 그 많은 사람들이 수도에 새벽으로 나와 살 씹는데 살을 씹는 거야 볼살을 안 씹고 우리는 부산서 살아도 버릇 안 먹고 살았는데 여기는 살만 씹는다. 그렇게 여기 경기가 좋았어요. 철암이 단강으로 번성했던 7, 80년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때 3만 명이 북쪽이었다죠. 그 사람들을 따라 8도의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들도 태백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장도 풍부하고 동해안과도 가까워 철암에는 생선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값싸고 여양가 높은 잔거리도 없었죠. 생선을 볼 때면 절로 옛 추억이 떠오른다는 추보키 씨. 경북 영덕이 고향인 그녀는 결혼과 함께 철암으로 왔습니다. 광산에 취직하면 공무원 월급에 곱절은 벌던 때였으니까요. 그 시절 흔하고 가격도 저렴했던 고등어를 푹 삶은 다음 살을 발라내 여름 보양식을 끓였습니다. 바로 고등어 추어탕이죠. 이건 겨울에 못 먹어요. 비린내가 나서. 여름에만 먹지. 이 고등어라는 거는 아마 겨울이 되고 춥고 이러면 구워 먹어도 비린내가 더 나고 끓여 먹어도 비린내가 더 나고. 이제 여름에 먹으면 비린내가 덜 나고 이러지. 주 재료가 미꾸라지에서 고등어로 바뀌었을 뿐.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추어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갈이 배추나 토란줄기 등 추어탕에 들어갈 각종 채소를 삶아내고 고등어살과 함께 양념에 버무리는데요. 이때 관건은 비린내 제거.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남다른 비법이 필요하죠. 비싸고 구하기 힘든 미꾸라지 대신 고등어를 넣어 꾸렸지만 드린 맛과 정성만큼은 그 어떤 보양식 못지않습니다. 돈 적게 들고 국거름도 없잖아. 그리긴 이런 거 끓여가지고 남을 여고 한 그릇씩 해가지고 뭐 쭉 모야 돌을 앉아가고 재미로 끓여 묵고 있지. 왕산에서 땀 흘린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나눈 비린 맛의 추억. 고등어 추어타입니다. 그 시절 고등어만큼이나 흔했던 것이 서민들의 생선인 꽁치였습니다. 꽁치는 뼛째 잘게 다지는데요. 이렇게 다진 생선살에 비린내 제거를 위해 마늘과 생강가루 등 향신료를 듬뿍 넣습니다. 이때 밀가루를 넣고 버무려주면 냄새도 제거되고 생선살도 잘 뭉쳐집니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뭐 이리 한 대 쏙 끓여놓고 이리 끓여가지고 맛 끓일 때 먹고 그래. 그래 이제 여럿이 먹는 음식이에요. 고등어 추어탕과 더불어 철암의 여름 보양식은 꽁치 웅심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가격까지 저렴한 꽁치는 주로 구이나 조림으로 즐기는데요. 철암에 사는 꽁치로 웅심이를 만들어 먹습니다. 먼저 각종 채소를 넣고 양념을 해 탕을 끓이고 생선자를 뭉쳐 모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원래 파, 마늘, 부추는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음식인데 뜰깨잎을 넣는 이유는 비린내 좀 갔어요. 뜰깨잎은 향이 좀 좋잖아요. 잘 끓여진 꽁치 웅심이는 쫀득쫀득한 식감까지 있어 고기완자를 씹는 맛이 난답니다. 씹는 먹으면 먹자. 맛있어 먹으면. 내가 잔에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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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괜찮지? 맛있어. 맛있어. 맛은 한 그릇. 고기완자 부럽지 않은 쫀득한 여름 별식. 꽁치 웅심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태백 고온에서 맛보는 바다의 비린 맛. 또 다른 인기 생선은 가자미입니다. 말린 가자미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다음 고추장과 물유수로 양념해 맵고 달달하게 무쳐내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인기 있었던 가자미 무침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와가지고. 하나, 자, 감사나. 가자미 하나 먹어봐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왔다는 이웃 사촌. 가자미 무침 한 입에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아련해집니다. 이제는 먼지를 많이 먹어서 목구멍에 먼지를 닦아내라고 회를 많이 해 먹고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이것도 많이 해 먹고 그랬어요, 술을 먹으면서. 아저씨들이 굴 속에 도시락 반찬 대가가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많이 먹었어요. 발이나 좀 먹고. 갯것들로 푸지게 장만한 철암의 바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모두가 고향 떠나와 뿌리를 내리고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힘겨운 여름을 든든하게 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음식들입니다. 저는 처음에 생선 먹을지도 몰랐어요. 바닷가 사라지지 않아도 빛내가 싫어서 만지지도 못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싫어했는 생선이 저는 이 생선이 참 좋아졌어요. 밥 맛, 이걸 먹으면 여기서 생기가 돋는 것 같아. 추억이 새록새록살라지 옛날 고생했던 일들이. 지금 먹어봐도 옛날 고음 맛이 그대로 맛있어. 단광촌에서 마주한 태백의 세 번째 맛. 기차를 타고 산 쪽으로 온 낯선 비린매였습니다. 이제는 철암의 별미가 된 행복한 비린맛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산 쪽으로 온 낯선 비린맛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산 쪽으로 온 낯선 비린맛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산 쪽으로 온 일을 원한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태백의 네 번째 맛을 찾아 나선 길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이 높은 곳에는 과연 어떤 인생의 맛이 숨어 있을까요? 어휴, 이러고 계신 분들이 가파르고 흠준한 산빛할 고락마다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리 한 번 펼 시간 없이 분주한 고온의 여름날 고랭지 배추모종이 한창입니다 아휴, 이게 이제 이렇게 고생하시면 먹는 건 전부 도심 사람들이 다 먹는 거지 이 고랭지 배추는 꼭 이렇게 산 속에 숨어야 됩니까? 원래 배추가 이제 봉가할로 되는 거잖아요 견장도 하고 이런데 여름 배추가 되는 이유가 해발이 높고 서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죠 글쎄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죠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있다 저기 낮은 지역에 가면 더워서 못 있어요 여름에는 하하하하 그렇겠어요 여기는 해발량 950 여기 한 1000m 될 거예요 아휴, 아니 이야 굉장히 높네요 신선히 사는 동네 여기는 신선히 지내줘가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북한 산보다 높은 곳에 밭이 있고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삽니다 30여 년 전 땜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물민들이 새롭게 둥지를 튼 귀네미 마을 비를 피하고 가난을 피해 산중으로 들어왔지만 식구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죠 하는 수 없이 맨손으로 산을 일구어 개간을 했답니다 그 어렵던 시절 기니가 되어준 것은 옥수수였답니다 사방이 산이라 논이 있을 리 만무했고 그나마 산간에서도 잘 자라는 옥수수를 곡식 삼았습니다 말린 옥수수 껍질을 벗겨 그 알곡으로 밥을 지었는데요 여기에 콩을 넣어 양을 불리고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깎아 하얗지도 않고 뒤들 바다에 쪄서 불이거든요 무탄놈으로 그런 놈으로 삶아 놓고 식구가 한 연아무 대도 한 그릇씩 담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옥수수 맛은 변하지 않다고 나는 원치 좋아하니까 시방도 그때 맛은 똑같아 이렇게 완성된 것이 귀내미 사람들이 옥수수 곰이라 부르는 강래의 밥입니다 깔깔하긴 해도 섬유질이 많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으니 그 시절 이마는 효자가 없었답니다 제대로 된 농톨은 없었지만 지천이 산이라 도토리는 늘 통년이었습니다 계속 땡기면 도토를 쪄야 돼 먹고 살라니까 온 식구가 다 쪘어요 아주 맨 살이면 산에 가면 이거 죽니라고 옛날 그래 살았어요 도토리가 이렇게 삶으니까 바위 갈라졌잖아 바위 이 반 자갈이잖아 이거 그거 말라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삶아가지고 또 말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말라서 수확한 도토리는 여러 번 물에 우려 특유의 넓은 맛을 제거한 뒤 말려서 저장을 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 도토리 가루를 곡식과 섞어 도토리 밥을 지어먹었고 맵살 가루와 한 대 섞어 잔칫날 떡을 쪄 먹기도 했답니다 반 냄새 난다 많이 솥에 푹 쪄낸 도토리의 향이 구수합니다 제가 좀 콩 앞에 콩볶이 섞어가지고 그전에는 지금은 감이 있으면 그전 사가루가 있었잖아 사가루 섞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절구에 빻은 도토리는 채에 쳐서 곱게 가루를 냈는데요 이렇게 만든 도토리 가루는 변색도 되지 않고 맛과 향이 그대로라 오래 보관할 수가 있죠 이제 시류의 고운 도토리 가루와 맵살 가루를 번갈아가며 켜켜이 앉힙니다 이렇게 해서 시류에 쪄내는 것이 귀내미 마을의 도토리 시루떡입니다 반죽한 밀가루로 정성스레 시륵본을 바르고 이제 구수한 도토리 시루떡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고향 잃고 이 깊은 산중에 들어온 지 어느덧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대로 된 농토가 없던 곳이라 매일 떳거리 걱정을 붙잡고 살았다지요 그때 줄임배 채워주고 허기진 마음을 달래주던 것이 이 도토리 시루떡이었습니다 예전엔 가난이 서글퍼 눈물로 먹었던 떡이 지금은 더없이 반가운 별미 중에 별미가 되었습니다 아, 맛있다 맛있어 아주 맛있다 맛있다 반 냄새가 나는데 저 김충자가 이 반 떡 한 대 도사래요 그러니까 아주 잘했어 오늘 단장 도사 할머니 이 반 떡밖에 해 먹을 줄 몰라요 도토리 가루로 쓴 도토리 묵도 오늘은 푸짐하게 차려놓습니다 투박하고 소박한 이 음식들 속에 귀네미 마을에 지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뭘 이렇게 맛있게 오손도손해라 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귀한 손 음식 만드는 데 이게 보배 같은 손이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넓고 광활한 돌 밭을 누가 그렇게 다 읽었어요? 막 나가려고 했는데 했어요 안 살고 도망가고 싶었구만요 그러면 용사도 되니 뭐 좀 병이 좀 뭐 해 그렇지 괜찮습니다 아주 아주 좋으시구나 내가 읽은 땅 내가 옆에다 놓은 돌덩이 하나라도 다 정해져지 아이고 이게 뭐여 밤색이랍니다 이야 나는 이 도토리 묵은 많이 먹고 봉이랬어도 도토리 떡이라는 건 처음이에요 도토리 시루떡 네 오늘 집 넘어가는 거만 도토리 맛은 하나도 안 나 도토리 맛은 하나도 안 나 그래서 한해가 또 쪼가 좋아서 또 물에 삶아서 또 말라서 또 꼬가 찌글찌글 참 힘들어 순전히 기운으로 정성으로 해서 만들어서 먹던 음식 이야 그래서 배를 채우고 허덕이는 삶을 한 거예요 돌밭에서 나온 모든 걸 가지고 살려고 강한 생명력과 인생이 담긴 이게 떡이야 떡 많이 들어가도 조금 더 힘들어 그 구수하고도 오더러덕 씹히는 맛이 일품이구만 자 가져오신 분도 좀 드시고 난 이거 처음 밥상 오면서 처음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한테 잡숙게 해드리는 거예요 쌀밥을 두 숟가락씩 쌀밥을 두 숟가락씩 이거 참 맛있다고 이건 참 여러 삶의 추억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난을 이겨낸 원심이에요 이게 여름 태백에서 만난 마지막 밥상은 가난도 추억이 되고 힘이 되는 바위처럼 웅골찬 인생들의 응원가였습니다 워낙 이제 고도와 높고 기운이 낮은 곳이라 태백의 겨우는 유난히 길고 춥기도 하겠죠 어쩌면 그 시간을 견뎌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원한 여름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첩첩선중 빛을 자라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